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데미야? 찌린거 같었는데 늦었어. 아 A.A.A로 다시 들어가셨구나 이런 년이야. 나이스! 공격진이 매섭긴 하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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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나이스 백옵 아, 저 딸전 Let's close 장군님 나이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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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까비 나이스 나이스 빠지고 사도미노 나이스 나이스 잘 맞춰 어 훈련을 했던 미쳤다 미쳤다 까비 치아 팀이 영상도 confidence 양상turn 띄워주셨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법이 없 확실히 인기 5승 빼고 펜스 찍으니까 잘 키네 나이스 빠른데 까벼어 됐다 아 까비 파울 도망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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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아 중간에 끊겼어 나이스 나이스 아우 자세 안좋아 자세를 좀 더 사고자 어우 나이스 빠리 에이스 까비요 다섯칸 채우기 게이지 다섯칸 채우기 이 칸채우기 진짜 업 아닌가 나이스 나이스 장군님 다리오님 벌려 나이스 안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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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아주 잘 끝났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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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뛰지? 봤는데 까비 약하다 나이스 어우 까비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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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안걸리네 안걸리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시 세탁일까? 아 오공님 아 나라 다니시네 오공님 신났어 호비뉴로 바꿨네 호비뉴로 그 아까 롱패스 받을 때 그 조금 더 벌렸어야 돼요? 앞으로요 앞으로 조금 더 앞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윙어가 윙어한테 윙어가 붙었다 그러면은 그냥 벌리시기만 하면 되고 어차피 못 주니까 근데 윙어 없이 혼자 계시면은 조금 올라가 주시면은 주기가 더 편해 편해 넵 샌패하고 링크 겹칠 수가 있어갖고 아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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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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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어 짧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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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ed 나이스 뭐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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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반대 아 나이스 나이스요 반대 체리 코너 컷 나이스 까비 눈치 깠어요 업 나이스 못나가겠는데 나이스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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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까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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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나이스 출발 아 나이스 나이스 컷 뭐지 아이고 나이스 반대 나이스 와 5번 5번 수가 헷갈렸어 그래도 치킨은 못 먹어요 아직까지 할거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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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스 왜이렇게 길게 가지? 케이지 때문에 링크를 만들었는데 링크를 만들고 천하님 챙긴 듯 네 나이스 오케이 아이고 나 올려줄 줄 알았어 프레셀렌드 제가 처음 들어갈게요 으흫흫흫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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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잘하셨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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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아 아아 몸빵 당했네 오우 까비 오우 까비어 으흠 코널도 다시 경기 집중하네요 으흠 아 이게 안 맞히냐 뒷당기는 게 늦었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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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오우 큰일났다 으흠 으흠 빨리 해결하고 내려갔어야 됐어 네 으흠 으흠 이제 시도 안하고 그냥 하고 나서 와 와 네 시도하고 빨리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한달이 늦었던 것 같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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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나이스 나이스 오우 파이팅 파이팅 네 아 까비 맘붓구요 왜 이렇게 다 누구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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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다 그래서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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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이스 파이켜 Ram 카이 패onne بي 바나나 가디 나이스 나이스 가비 으이, 까비 아, 다리우님 나이스 컷 오, 까비? 네, 아, 다리우님 나이스 컷 사실 너무 많다 아, 아오 까비 빨간색이 시선을 돌리고 저쪽으로 붙이자고 때렸는데 꼴대로 가지도 않네 까비 왜 그래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 지금 현재 발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쩐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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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 드라슬 나갔네요 쩍쩐 쩐쩐 쩐 좋은데 오케이 나이스 다있어? 어 다있어? 다있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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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요 다있어? 음 잘 떴다 어? 까비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그 티아트니 그 뭐지? 크로스 올라올거 같으면 겹치시면 안될거 같애요 오우 그 슈팅도 가능할까요? 아 미안해 이거 그 취소 눌렀는데 취소였는데 그냥 나간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나이스 이쁘네 미쳤네 예술은 중이에요 예술은 중이에요 딥 저 2단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1골 됐다 와 이거 또 없어요? 바로 타이밍 맞으면 좋은데? 아 좋았어요 팀수 잘 뛰었어요 와 오공님 팀수 너무 좋아요 오공님 귀찮은데? 너무 좋은데?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공님 딱 이뤘다 누구요? 괜찮습니다 원래 혼자 가는거죠 저희가 셀팩 빨리 구해드릴게요 아 또 셀팩 구해되네 오이 셀 네 4월 10일 되면 서버들 몇 명이 추가될거에요 띠가 많이 넣는가 봐요 먼저 3점 옆으로 오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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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바님 오바님 어디갔어 아냐아냐 있어 있어 잠깐 누가 오셔가지고 아 그쵸 그쵸 깜짝 놀랐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왜 들어오지 못하네 나이스 아, 5번님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어디 갔어요 장근님? 천천히요? 다셨어요? 다에서 벌려주고 들어가도 되고 어이구 어이구 스파이 뛰기가 그래가지고 엄청 깎아서 들어가네 나이스 까비? 그래요 나갈 때 나아야 돼요? 가리오님? 오케이 됐다 와 와 와 크로스랑 움직임 깔끔했다 너무 좋다 두번 박았다 어, 논현이 인싼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살이 안되잖아? 네 나이스 컬 까비 알고 잘 주셨는데 한번 더? 메시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나이스 미 như 터빈 도와주 오 나이스 나이스 울컴이 대상으로 오 챌 줄 알았는데 안 차네 뭐지 다른사람이 저저나? 어 다음번 주시대? 그렇게 작은데? 어 까비 나이스 멀리 나이스 배턴고 가라 까비 한 번 더 나이스 배턴고 가라 까비 까비 그냥 아니 배턴고 내가 떨려줬다 했을때 슈느라고 했어야지 어 5백 투기 날렸어야지 어우 수 나이스 웨딩 나이스 나이스 갔다 수위받았어 수위받았어 자 자 50뉴 타임이다 아! 내가 수위받아줬는데 어떡해 파이팅 SINGS 나이스 어 다리언니 내려오세요 아이 그 나이스 헥터 시작할 때 위치가 그래가지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이스 불 modeled 불 Ведь 흑어 불 까비 까비 나이스 까비 까비 엄청 잘 나오네 어 잡았다 네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나갔다. 나갔다. 잘쓰. 까비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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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비싸구나 날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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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키퍼를 날쑤 날쑤 와 좋았다 날쑤 나가라? 날쑤 여기 고음이 뛸줄 알았나봐 날쑤 쩔금을 조심 날쑤 저거 엄청났네 날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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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 bones 발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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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Isn't that sure? 발라메 왜 이렇게 잘해? 그리고 이제 2라운드가 올라간다 잘했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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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형 근데 각상은 없어야 돼 와 잘했다 오오오오 오오오 오 클라이프 아 왜 이렇게 패스 느리게 되나 봐 까비 아 쉬운데 시세스 좀 기다리다가 죄송해요 아 계속 싸네 까비야 오 나이스 까비 2기 다리아니 봤어요? 봤어요? 이달의 수비 아닙니까? 이달의 수비? 저의 엄청난 집중력 어, 네 자랑만 안하면 자랑만 안하면 자랑 안하면 이달의 수비 갔을텐데 아, 아깝다 저 못가겠네요 아쉽다 아쉽다 아 뭔지 끌려왔어 나이스 나이스 어? 아니다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굳이 잡아주고 필요없지 그 오어 가우가D 너무 빠르다 오우 까비까비 펜서비스 리 나이스 드롭 텟 나이스 쟤네르 리 아잇참 10세트 3세트 아! 까비 으! 나은지 나은지 아라오호 리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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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QB 뭐야кий 오ो오오 근데 이겼어 나가 고맙습니다. 오.. 오는데 너무 재밌어 참았어. 아이씨 나이스 지비 틀어야되고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패스 지금 막공이에요 이거 나이스 나이스 와 이것도 이달이 어디있는데 까비까비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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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난쟁이다 어? 오케이 나가는줄 와 다상이네 전기상이네 보다 너무 오 갑자기 쓰러져 윤도르 와 아무도 안 만졌는데 갑자기 쓰러지네 핸드폰 미친데 오 타보고 있었나 보다 나이스 나이스 까비 오 까비 오 까비 뒤에 울나 말아서 온다 나이스 까비 나이스 까비 나이스 파이팅 뭐 동그랗 거 지금 나이스 제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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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까비 나이스 와 공성 까비 오 나이스 뒤로 오 나이스 까비 다시 때릴꺼니까 사이드 엄청 넓게 벌리네 피펀은 죄이고 공을 못 가져오니까 도와주 공을 못 가져오니까 어... 우리 피스 깜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까비요 까비 공간 진짜 잘 쓴다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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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이번 판은 조금 루즈하네 네 많이 루즈해요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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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반대편 반대편 패스 밑이 미리 줘야겠다 아아 어휴 오우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그냥 오공님 사이드 못 드린거 튕겼다 오 로드리게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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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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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다시 늦었어요 다시 잘 안 맞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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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리게스 오 콕스 찬스 플레이 이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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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려주고 홀려주고 랩스 No, Cherry. And he read it well intercepting it. Chai. One minute of stoppage time has been added on level pegging but.. can they change that Hazzard. And that'll be offside. 와 옥사구나 인줄 알았네 비건해